네 안녕하세요 하이컷 독자 여러분 유하인입니다. 이렇게 드라마 촬영 중간에 잠깐 짬을 내서 하이컷하고 촬영하게 됐는데요.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너무너무 즐겁게 촬영할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되게 기억이 오래나면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. 하이컷 통해서 나올 것 같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또 지금 방영 중인 KBS 월화드라마 성균감 스캔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